19.8이 모카학기 섹스폰 전문점 모카학기 김성근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페인에서 수입하고 있는 FF 스탠드, 섹스폰 매니아 여러분들의 희소식입니다. 첫째 가볍습니다. 편리합니다. 휴대폰 한 개 정도에 대한 무게밖에 되질 않습니다. 그리고 케이스에 쏙 들어갑니다. 자 이겁니다. 스페인에 수입하고 있는 FF 스탠드, 접이직 스탠드입니다. 이렇게 딱 접으면 무게가 250g입니다. 무게가 250g 캐나는 접으면 280g입니다.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의 테드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. 자 보시면 스탠드에서 꺼잡아 냈습니다. 꺼잡아 냈는데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스탠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. 첫째 터치에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. 일반 섹스폰은 특하면 건드리면 옆구리에 대이면 쑥 썰어지버립니다. 이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. 이렇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땅바닥에 놔도 편리하고 온갖의 나라가 얼마든지 안전합니다. 그 다음에 빼가지고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 달릴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테드를 소개했고요. 이런 상태에서 딱 펼쳐버리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굉장히 안전합니다. 카메라 여기서 한번 대주세요. 툭케만 이렇게 쑥 넘어집니다. 이렇게 넘어집니다. 이렇게 넘어지는데 이거 FF 스탠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. 툭하면 이렇게 넘어지고 악기를 손상을 입는데요. 저거는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선생님 안 넘어집니다. 안 넘어집니다. 어떤 각도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스페인의 이게 FF 스탠드를 세 가지가 편리하다고 했습니다. 첫째 무게가 가볍습니다. 250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. 가방에 쏙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. 접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것을 벽걸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벽걸이로 여러분들 평소에 쓰시다가 학원 같은 데라든가 또는 집에 벽에다가 이렇게 스탠드를 하나 거치해 놓으면요. 스탠드를 거치하는 용어로 이렇게 두 개를 덜입니다. 이걸 이제 우리가 박았는데요. 이리 한번 들고 와 보십시오.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박혀져가 있습니다. 이렇게 박혀져가 있는데 이렇게 박았습니다. 간격을 맞춰서 박았습니다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집에서나 사용하는 저 학원 같은 데서라든가 이렇게 박았다고 생각해 놨고 이 스탠드를 이렇게 가져옵니다. 이렇게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벽에다가 겁니다. 예 예 이렇게 겁니다. 얼마나 편리하십니까? 왜냐하면 여기 밑에 있는 공간이 그만큼 여유가 이렇게 생김으로써 굉장히 안전하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걸었다가 피로시에는 빼가지고서 빼가지고서 가방에 넣으시면 됩니다. 가방에 넣으시면 됩니다. 예 예 그 다음에 테너를 또 한 번 걸어보겠습니다. 테너 테너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 테너 여기 걸어놔 놓고 물론 엘토 테너를 두 개 사시면 테너를 할 때에는 테너를 이렇게 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걸 수 있습니다.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합니까? 악기 스탠드가 하나 있으면 악기가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데 스탠드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저 다시 한 번 테너 스탠드 가져와 보세요. 테너 스탠드를 이렇게 뒀다가 어디 가면 쑥 넘어지면 이렇게 넘어집니다. 넘어지면 악기가 데미지를 크게 입습니다. 그래서 이 FF 스탠드 스탠드가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 여기에 스탠드를 박아놔 놓고 박아놔 놓고 딱 걸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. 물론 콘크리트에 있는 데도 보면 뚫고 하셔도 되고요. 또 모든 이용하는 학원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쉽게 박아놓을 수 있습니다.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예술의 나라입니다. 디자이네로 가지고서 세계를 편리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스페인인데 그 스페인의 회사에서 나라에서 생산되는 이 FF 스탠드 첫째 가볍다 두 번째 넘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접이시기에다가 네 번째 벽에다가 뺐다 박았다 할 수 있다.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편리하고 가볍습니까? 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벽에 걸 때 뭐 이렇게 악기가 손상을 입지 않는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. 여기는 고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악기에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색소폰 배니아 여러분들에게 색소폰 전문점으로서 이걸 소개했는데 가격은 한 개 12만 원입니다. 가격은 12만 원입니다. 12만 원인데 이것을 이 벽걸이 스탠드 다 포함해서 12만 원입니다. 그리고 이것을 두 개를 한꺼번에 엘트도 때로는 걸고 테드로는 걸고 싶다 하시면 두 개 한꺼번에 샀을 때에는 19만 원에 보시겠습니다. 세일에서 19만 원 스페인에 들어올 때 포장은 벽에 그는 방법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뒤로 돌려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립니다. 이게 단가는 한 개당 12만 원 두 개 합쳐서 이렇게 사시게 되면 19만 원 벽걸이 스탠드 포함해서 19만 원 색소폰 배니아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